안녕 여러분 오랜만이요 오늘 영상 예약을 하나 걸어놓고 후련한 마음으로 친구 집에 가서 영화를 볼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DP를 보고 구교환 씨한테 빠져가지고 모가디슈도 보고 지금 반도를 보려고 하거든요 되게 좀비물이라면서요 무서우니까 친구 집 가서 같이 보려고요 영화 볼 거니까 청광 안경 요즘 너무 브이로그를 많이 안 찍은 거 같아가지고 새 카메라로 찍어 보려고요 아주 모범생 같은 걸 팝콘도 챙겨야 돼 저희 집에 팝콘이 아주 많거든요 친구들에 그냥 5개 정도 갖다 놔야겠다 팝콜랜드 팝콘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괜찮나? 유통기한이 지났네 얘는 버려야겠다 제가 우선 너무 귀엽죠 이거 펼치면 더 귀여운데? 코잉3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So good 오 근데 녹화 버튼 누르니까 갑자기 초점이 잘 잡혀 그래? 나도 아직 그 초점이 잘 잡힌다고 이걸 브이로그에 넣는다고? 부르듯 아 근데 되게 영화 같긴 하다 진짜 영화 같아 카메라 잘 하다 갑자기 찍힘 당하고 있어 지금 너무 좋은데? 그치? 완전 좋다니까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느낌 있지 느낌 있지 오 멋있는데 별거 아닌데 느낌 있지 이거 했다가 바로 이렇게 가가지고 날 찍는 거였어? 아니 저 포스터 찍었는데 오 근데 이것도 영화 같아 뭐 먹을래? 오 어떻게 나 지금 영화를 찍고 있어 나는 지금 아니 맥주 뭐 먹을 거냐고 나 맥주 안 갈아 나 너가 먹는 거 좀 따라 먹을래 아 멋있는 잔을 먹고 싶은데 우디가 제일 번져 보이네 우디 안 멋있어? 멋있진 않지 나는 조치 조금만 달아줘 너 거부터 따라 어떤 커벨이 멋있지? 내가 노란 머리니까 이걸 마실게 이렇게 오고 언니는 얼만큼? 걔 진짜 조금만 응 아니 그건 좀 너무 좁지 않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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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원해 반도 결제해야 돼 결제해야 돼? 어 그건 얘기 안 했잖아 저희는 얘기했잖아 다 와서 얘기하는 게 어딨어 이런 물을 수도 없고 아 우리 같이 샀던 애 좀 건조해 보이는데 물 언제 주셨어요? 오 한 잔 됐지 좀 담궈놔 하하하하 얘가 바삭바삭 말랐어요 진짜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닌가요? 하하하하 나 원래 언니집 올라가다 하려고 생각했거든 우리집에서 제가 하나도 한 적 없잖아 뭔 소리야 저번에도 했잖아 안 했는데 했거든 약간 누워있던 거 아니었어? 지금도 누워있으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집에서는 요가매트를 펴고 있지 못한단 말이야 자리가 없어서 음 그래서 언니집 오면 하려고 했어 제가 이거 작은 폰롤러 사먹으라고 했잖아요 폰롤러 요즘은 안해 왜? 요즘은 운동 안해? 요즘? 일이 너무 바빠 오 멋있는데 막 훔쳐 나 이사가면 태권도 할까? 발레 할까? 둘 다 해 둘 다 하면 좀 힘들 것 같아 완전 아주 진의 집 안빵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브이로그를 매직에서도 이렇게 각자꾼 찍어버렸는데 둘 다 각자꾼 찍고 있네 제가 한번 시험해볼게요 언니 컴백하기 전에 여기 렌탈 스튜디오였어 하하하하 시간동안 얼마죠 하하하하 맛있겠다 언니 그거 알아? 요즘 애들은 방문 열때 따라따란 따라따 두둔? 어 두둔 두둔 아 그거 한다고? 홀 그래서 언니 기다리고 있어 너무나 먹음직스럽잖아 아 너무 예쁜 나 약간의 주거리를 보는 편이거든 고국을 떠난 지 4년 전직 군인과 난민 일행이 여전히 좀비를 들이끄는 반대로 들어간다 돈이 든 트럭을 찾아 바로 바로 빠져나올 계획 하지만 순탈일 리 없다 좀비는 물론 미쳐버린 생존자들을 마주해왔으니까 다시 반도를 탈출하라 그러면 미쳐버린 생존자가 우리 구교환이구나 근데 만약 저렇게 되면은 좀들이 첫 창문을 깨면 어떡해? 존비들은 첫 창문을 깨면 어떡해? 종지는 거지 뭐 오 마이 갓 아 왠지 저 애기만 살고 왜 누나 죽을거 같지? 응 그리고 원래 어린이들이 잘 살아 어린애들을 초창부터 죽이기엔 너무 정사상, 한국 정사상 같지 않아 보통? 근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비보이 좀 했나보네 몸을 좀 쓰시네 너 때문에 너 놀랐어 신음 놀이를 버렸다 택시녀, 정비남 정비를 잘하는 남자인가봐 이름이 아니구나 이름도 없어 죽네 금방 정비하네 정비하고 죽을건가봐 아니 이름이 택시녀가 뭐야? 그러니까 완전 성의없어 정비남 택시녀 뭐야? 택시를 몰아서 택시녀인가봐 다한테맨 정비하소 다한테마 잘하는데 어? 엄마가... 아! 하는 거 아니야? 아 차가워! 아 차가워! 뭔 소리야? 너의 생랄 맞았어. 아 시청자 뭘 해야 한다고! 뭔가 튀어나와! 이래서 일종을 따야 되나봐! 차가 좋나봐! 근데 저 상황에서 기름은 어떻게 해? 기름은 어떻게 해? 기름은 뭐 주유소 다 있지 않을까? 털겠지 그거? 구경은 언제 나와? 정태도 술이 남아있어? 어? 흠흠! 하아! 구막 색깔이 왜 이래? 흠... 마음에 안 들어. 크크크크 오늘 아주 많은 것들을 했어요. 주방 부엌장도 정리를 하고 침대 밑에 거의 요솔램프가 있거든요? 엄청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씻고 왔고 요즘 피부가 너무 거칠 거칠해가지고 모델링 마스크팩을 해보려고요. 오늘은 샹프리의 클리어필 저번에 다른 거 리치보이스트 보여줄 수 없는데 오늘은 피부 결이 거칠 거칠하니까 이거 써볼게요. 물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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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입술이 더였어!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그.. 생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그... 오물괴물 됐어! 자, 물건들 와 내가 물건들 물건들 최애 프로그램인데 절대 본방으로는 안 챙겨보고 이렇게 클립으로 가요, 무대만 메픽 다 모였네? 장자연가 안 봐 메타를 보여주세요 크랙샷을 보여주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스토리에 스타우브 솥밥을 사고 싶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라고 할 줄 몰랐어 말려주길 바라면서 올린 거 왔는데 사야 되나? 솥에 22만 6천원 근데 사실 이걸 사면은 계속 쓰지 않을까요? 또 이제 굴의 계절이 오는데 굴밥 해먹어야 되는데 근데 사면 좀 잘 썩었긴 할 거 같거든요 지금 232명이 사라고 그러고 56명이 사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이거 사야 되는 거잖아 나 산다 지금 오늘의 무슨 페스티벌 행사 하더라고요 이럴 때 사야지, 그치? 샀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의 마지막 페스티벌 행사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페스티벌 행사 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의 마지막 페스티벌 행사 하더라고요 이는 뭐지? 이는 뭐지? 같이 하긴 해요 나도 니 카메라 사고싶어 자! 또 수민수 해볼까해 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머리카락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 해피! 혜성이는 운전해야 되니까 압수 고마워 혜성아 난 역시 너의 키링이 제일 좋아 안녕 이쁘다 이쁘다 너무 예뻐 몸 살짝 틀어봐 약간 레이적으로 어! 그리고 나 좀 봐 나이씨 아저씨 신이 나갔어 맛있겠다 고개 오랜만이야 역시 인천은 조개다 아! 대답 남에는 표초가 넘어 내 발을 올가피 왜 멎자마자 시원한 롱 이쁘게 너의 눈이 가 날 헷갈르게 해 월한지럽게 해 월한지럽게 해 월한구름 월한구름 한글자막 by 한효정